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아 그래요? 인터뷰 할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정신이 없으니까 약간 좀 제가 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네. 사진 하나 마무리 찍고 자 그래요 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닭발은 손으로 한번 뜨거울거에요. 일단 다른거 주먹밥이랑 먹으면서 다른걸로 먼저 속을 좀 달래고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제가 가지고 말하는 접시 예뻐요? 아 매워. 저는 일단은 어떻게 먹을거냐면 일단 주먹밥 하나에다가 여기 접시에다가 국물을 올려가지고 국물을 요렇게 올려서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아 먹는 것도 다 하나하나 얘기하시네요. 그냥 먹는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다. 아니요. 저는 닭발을 먹겠습니다. 아 제대로 먹는다고요? 응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이 미녀라는 말에 상당히 다들 혼란스러연 thôianno. 아아 뭐 그런거같아요 그쵸 그래요. 뜨거워. 자 이거sche Otourt에 자, 닭발은 이렇게 먼저 압수를 하는 거예요. 안녕, 닭발. 아, 미녀 보고 들어왔대.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음, 음. 맛있어? 응, 진짜? 저도 닭발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저도 따로 안 보고 만들어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음, 이거 처음 만들어 봐. 아, 마음이 미녀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런 예쁜 말을 지은이 감사합니다. 미미 지은이도 반가워요. 닭발에 오늘 떠준 거 없네요. 깨끗깨끗님. 그냥 시중에서 닭발을 사서 먹으면 닭발이 가끔 살이 없어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는 살과 건강한 힘줄. 건강한 힘줄. 응. 음, 굿굿. 닭발 뼈 세컷 하나만. 주시면. 근데 이걸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방송을 하나요? 네. 음. 뼈 접시 하나만.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러면. 아, 이거 생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직점으로 다이어트에 몰입하기로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되나요? 아, 다이어트 요리방송이야? 사람이 좀 건강한 요리방송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제가 최신은 다이어트 쿡방으로 했는데 자꾸 안 되네요. 네, 미미지애님 자주 오세요. 맛있어, 진짜? 벌써 두 개째 먹었어? 지금 두 개째 먹는 거예요. 걸. 매울 수 있으니까 하자. 근데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버리시면 돼요. 계속 먹게 되는 매운맛? 음, 진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맛있다니까. 제가 DJ예요, 여러분. 시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예요. 그냥 게스트. 뭐냐, 방금? 뭐냐. 너무해, 너무해. 이모님?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저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시거든요. 이거는 검은콩 리코타 치즈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리코타 치즈는 우유하고 생크림을 섞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초, 그 다음에 레몬즙.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리코타 치즈죠? 네, 검은콩 리코타 치즈. 검은콩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젯어젯어져서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오영실이라고? 오영실? 오영실. 잘 맞네요, 언니. 그런 소리도 가끔 들어요? 여기 벌레벌 소리 자주 깼어요. 아, 오늘 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뼈 뱉을 때 약조하는 것 같아. 약간 막걸리 마시는 것 같은. 아, 오늘 정신도 없고 이게 매운 거라서 그렇네요, 여러분.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응. 간만에 집밥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어제도 먹었어요, 집에서. 아, 집에서 먹으면 또 집밥이죠, 뭐. 집에서 먹으면 뭐든 집밥을. 아, 레시피는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닭발은 정말 온몸으로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산속에서 산하고 자연인 것 같아요. 누가, 누가. 내가 정신 없어보인다고. 원래 제가 좀 차분한 방송을 하는데. 왜요, 정신 없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우리의 정신은 살아 있어요. 아, 오늘 이거는 단무지는 아니고 치즈. 치즈하고 호레갓기 하고 주먹고 만들 때 사용하는 호레갓기. 피클 안 먹어야 하셨네. 피클 안 먹어야 할지. 아, 피클 먹을 때 사람들이자. 음. 근데 되게 먹는 게 계속 나가니까 눈이 묘하지. 처먹는 거 설명하지 말고 먹방이니까 먹기만 하래. 내 맘에거든. 그럼 니가 먹방 하든가 원래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아.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절 고용하신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제 콜력을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신 없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저 조용히 한 번 계속 먹어볼까요? 되게 그런 거 잘하는데. 우리 정색하고 먹어볼까? 정색하고. 안 말 없이? 우리 한 번 먹어보자.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뼈를 여기다 버리세요. 게스 남자? 남자가 없어. 게스 남자도 좀 데리고 오더래요. 게스 방송은 앞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저쯤에 그러나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프리카 TV를 하게 되면 강태 잘 할게요. 오늘은 좀 할 때는 좀 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제가 아까 강태 한 명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응. 입 닭 찍고 먹으라고 하니까. 호루도 내지 말래요. 아 진짜? 왜 그러시지? 소리가 나는데? 남씨 있냐고요? 샛별아. 뭐예요 뭐예요? 119 고마워. 샛별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나요? 이것도 별풍선? 119개를 별풍선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럼 되게 큰 건가요? 네. 크죠. 아 잘 몰라요. 샛별이는 내일 만나기로 한 친구입니다. 샛별아! 너보다 어릴 거. 명기씨보다 어리죠? 아 그래요? 명기씨보다 좀 어려요. 그래도 먹으려고 먹었네요. 아 살 발라서 주먹밥에 싸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정도로 푹 과지진 않아서 아직. 살이 안 발라져요. 그래도 잘 먹으니까 엄청 좋네요. 그럼요.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해주시는 음식은 일단 계속 들어가고요. 리액션 해달라고? 우리 둘이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게스트의 임무는 그냥 맛있게 잘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원래 두 분 반말하시는데 존대하는 게 어색함. 맞아. 그냥 반말하셔야 어색해 보여요. 약간 진행. 우리들 다 약간 좀 진행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한 번 너무 웃겼던 게 저희 할머니가 8순위인가 7순위인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한 50명 정도 우리 가족들 친지 분들 해가지고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근데 가족이잖아요. 다 아는데 딱 먼저 작은아빠가 막내 작은아빠인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두 8순잔지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큰형님 어머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니까 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원래 반말을 하고 되게 편한 사이인데 계속 뭔가 편하게 할게요. 여기다가는 어색하려고 했네. 여기다가는 존대를 하고 또 여기다 반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샐러드가 어색하다고? 저 샐러드가 더 어색한데 샐러드 근데 맛있네. 제가 자랑하는 저의 샐러드입니다. 맞아요. 샅별님은 아시는 분인가봐요. 샐러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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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말 터야 되겠네. 그러자. 나이 알려주라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밥만 먹어. 안 할 거야. 30대입니다. 30대. 연골이 연골이 맛있네. 싱싱하다. 이게 냉동이 아니고 진짜로 냉장 그거를 시장에서 바로 샀거든요. 아침에 사가지고 진짜 싱싱하네. 닭발이 살아있어. 언니 그러면 이거 끝나고 평균 때까지 다 봐? 언니 나온 거? 내가 다시 모니터 하냐고? 아니? 그럴 거 같아.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그럴 거 같아. 아 닭발 진심 맛있게 먹네. 맛있대요. 너무 리얼하게 먹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먹방이에요. 그래서 먹방이구나. 아 빙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아프리카TV 처음 체험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별풍선이 좋은 거라는 거. 초콜릿이 초콜릿을 주면 초콜릿이 택배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어. 다행이네요. 좋은 거 알았네요. 응. 동생이에요. 이거 근데 진행할 때 외롭진 않겠다. 응 외롭진 않죠? 응. 먹으면서 어차피 먹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안 매워요. 적당히 매워요. 적당히. 그렇게 우리가 닭발 먹는 것처럼 인공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떡도.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로만 맛을 낸 거라서 그렇게 안 매워요. 근데. 은근 땀나지. 문염무상. 응. 아까 그분은 그런 걸 원했는지도 몰라요. 응. 문염무상의 먹방만 보기를 원했는지 몰라. 근데 한 번 강태 시키면 그 사람 다시 안 들어오는 거야? 강태는 다시 오죠. 근데 이제 블랙을 아까 줬기 때문에. 응. 재방송으로 다시 오지 못할 거예요. 응. 다른 아이들은 올 수 있죠. 응.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오지니 참 좋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만들고 나서. 아 퇴근하고 닭발 먹는다고. quoi고 안녕. 오랜만이네요. 만더는 안 먹어도 되겠다. 으흠흠흠흠흠흫흠. 깻잎이 들어가니까 어떤가요? 더 맛나요? 깻잎은 어디든 떡볶이에도 깻잎이 들어가 있으면 맛있고 볶음열에는 자아 같이 먹으니까 뭔가 서로 먹여주는 맛도 있고 그래야겠네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 널 사랑해 그러지 말지 바로 너 죄송합니다 저 블랙이에요? 나 화이트 갑자기 조증이 돋았어 가발기차요 감사합니다 돌고래님 안녕 나도 반말하니까 편하다 돌고래 안녕 뛰어봐 바다를 슉 욕하는 거 같아 아니네요 욕이라고는 모르는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발상이 좀 독특해요 그쵸 네 갑자기 나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나 블랙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구한테 블랙이야? 그냥 내가 나한테 내가 날 용서 못해서 이렇게 머리가 앞에 내려오잖아요 먹을 때 살짝 이렇게 블랙? 블랙? 조선족 아니냐고 슬프다 어떤 의미도 조선족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프리카에 맞는 인재예요 제가 항상 하라고 만나고 그랬어요 아 정말 그런가요? 뭔가 음식 먹는 거는 또 알코올은 들어갔어요 알코올? 아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갔죠 네 여기가 저녁에 좀 차분화방송 좀 잘하간나 명상이란 거 좋아합니다 이거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하니까 빡 퍼진다 명상 전문가 아니에요 요가도 잘하시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차분하게만 살 순 없잖아요 파이팅도 넘치고 또 때로는 내면을 또 돌아보고 아 이쁜자가 하는 방송보다 훨씬 좋다고? 아 그렇구나 닭발 잡내는 이제 두 번 삶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삶을 때 한 5분 정도 삶아주는데 거기다가 월계수입하고 통후추랑 소주하고 생강이랑 마늘 넣어서 잡내를 좀 잡아줬어요 잡내가 나나요? 아니죠? 전혀 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뭐지? 싱싱한 닭발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조금 전에 같이 이쪽 근처 장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닭발을 구입하는 걸 봤는데 완전 싱싱한 닭발이었어 닭발 들고 요가 보여달래 영상 근데 진짜로 잘하세요 아니 그게 뭐 욕이 아니고 욕이 아니고 욕이 아니지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이에요 오늘 막장이네요 우리 오늘 술 먹은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알콜이 좀 영향이 있나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무슨 방송만 이렇게 지인들과 같이 하면 갑자기 뻥뻥 터지는 말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 진티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진티비라고 유스트림 채널로 하고 있거든요 청년창업가들에 대해서 청년창업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청년창업 지원을 받았었죠 서울시에 네 저도 그러면서 명스페이스라는 회사라고 하긴 그렇죠 제가 대표면서도 직원인 그런 1인 기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고맙습니다 너무 더우라 원래 제가 톤이 낮아가지고 항상 차분한 방송을 하겠네 내가 오니까 억대지에 다들 깜짝 놀라십시오 네 또 내일 오신분들 어제 같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확실히 목소리가 좋아요 울려 퍼지는 목소리죠 아 그래요 근데 저도 또 동무 나면 안 이뤘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잡을 순 있긴 한데 즐거울 때는 한껏 즐거운게 또 그렇죠 예 즐거움은 또 마음껏 즐겨야지 아 바삭아가 언제 왔어 안녕? 안녕 젊어진 것 같다 언니 그래? 닭발 포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 안녕 그래 우리 닭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 안녕 바삭아도 항상 제 방송을 자주 오는 친구인데 술 드신 줄 알았대 우리는 진짜 술 한 방을 안 마시고 얘기를 나눠요 저희는 원래 그렇습니다 샐러드가 어색하네 한번 먹어줘야겠네요 아 그게 어색하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굉장히 표현이 좋다 샐러드 좀 드세요가 아니라 샐러드가 어색하네요 이건 우리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알아들은 거잖아 아니 난 아까도 알아들었는데 아 그래? 자기만 쑥 빠졌네 내가 그래도 선배 아니겠는데 매울때 리코타가 엄청 도움이 돼요 음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떡 한번 먹어볼까요? 동갑 아니고 두 살 어리죠? 네 떡 맛있다 떡 먹어봐 아까 먹었는데 지금 배부를까봐 안 먹고 닭발은 먹고 있어 그렇구나 응 여러분 아시겠지만 먹을 때 전략적으로 먹어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부르는 걸 먼저 먹으면 뷔페 가서 김밥만 집어먹는 격이 되니까 저렇게 김밥이 많습니다 응 그래서 저는 아 아 닭발이 어 요새 그렇게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응 여기다가 국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한입 드세요 아 국물에다가 저도 여러분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입 드세요 아 아 아니 농가마일을 한번 먹어봐 뭐를? 국물에다가 수자에다가 충분히 적셔가지고 국물을 와 진짜 맛있다 얘기해가지고 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어허 여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수자체로 먹는 거지 아 수자체로? 완전 맛있다 손이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음 맛있지? 음 짱 음 두 분 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살 엄청 찌는 체질이 아니 지금 덕담을 막 막 막 퍼보시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저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바텀이 났네 안녕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살은 없습니다 어 자리를 안 하면 아 이게 찌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엔 안 찌셨다가 요즘엔 좀 찌고 계신다고 아 생생정보통 꺼는 거 안다? 약간 멘트가 그런 거 있어 음 인터뷰 인터뷰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네 그럴까요? 네 오늘 여러 개 보여준다 한번 보여주시죠 인터뷰 모드로 갑자기 네 잠깐 양표야에게다가 네 정답하고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아프리카TV에서 BJ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 요리 먹방을 하고 있는 미트볼링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저희가 조금 먹었죠 네 저희가 먹었죠 네 정말 맛있어서 이 맛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네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네 아우 정말 기존에 그냥 맵기만 한 닭발과는 다르게 식감도 느낄 수가 있고 음 네 진짜예요 주먹밥과 함께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닭발인데 요 비법 하나 좀 먼저 알려주세요 뭔가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또 뭔가가 있는가 음 비법은 잡내가 안 나게 잘 한번 잡아주는 거하고 싱싱한 재료로 사용하는 거겠죠 네 모든 요리의 기본은 항상 네 신선한 재료라는 거 신선한 재료라는 겁니다 공중반에서 예전에 리포터를 하셨다고 아 아 아 과거 얘기 안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과거 추적 들어간다 진짜 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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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내고양을 하네 씨 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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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내고양 말고 우리 올리브 방송 이런 거 하자 언니 좀 세리되게 올리브티브로 그래 올리브티브로 네 올리브쿡티비 누나 술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냉전신이에요 네 한번 아 어떤 맛인가요 맛이 어때요 이건 특이한 맛이네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국물에다가 치즈랑 토마토랑 올렸더니 왼쪽에 술덩이 보이는 거 같은데 아 이건 아까 음식할 때 사용했던 청아입니다 아 아 아 올리브 방송에 어울릴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요 네 올리브 방송 아우 머리가 가렸네 어 저는 내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 꼭 이 미트볼 정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매니저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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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입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아 창원나님 반가워요 하하하하 아 투표할 거라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투표는 뭐예요 아 마시코 나가면은 투표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좀 분명히 어둡네요 근데 그게 마시코가 그게 녹화방송이라서 투표할 수가 없어요 녹화방송이라서 그거 그럼 웹상으로 투표해서 다음에 적용이 되거나 이러진 않나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하하하하 화상의 바이러스가 어울린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끝난 지가 언젠데요 화상의 바이러스 끝났어요 이 정도 가지고 화상의 바이러스 못나가요 하하하하 라면 한 20개 정도 먹어줘야 화상의 바이러스 나가지 청양고추만 맨날 먹거나 뭐더라 뭐 이상한거 엄청 먹던데 하하하하 뭔가 뭐 완전 특이한게 있어야 돼 하하하하 이런거는 애일 못합니다 하하하하 양반이죠 우리 하하하하 개트분 애교가 10대 20대만큼 대단하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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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고타치 좀 만들었어요 동생분도 앞으로 방송하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인적으로 방송은 따로 합니다 이스트림이라든지 유투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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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방에 좀 집중하자 전 정색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 근데 젓가락을 드니까 좀 차분해졌나요? 더 뭔가 있어보여요 아까 우리 너무 이러니까 아 누구 닮았다고 했는데 오영실이라고? 요즘은 김효진 오영실 이런 사람들도 닮았다고 봐 아 좋다 김효진도 괜찮지 않나? 김효진도 뭐 나쁘진 않지 오영실이랑 최하정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최하정이었어요 아 그랬어? 나 그때 너무 싫은거야 그게 한번 그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요 오늘은 닭발을 먹어볼걸 근데 되게 부정했어 아 왜 나한테 최하정이냐고 아 진짜? 저는 문희준 닮았다고 문희준 그런거보다 낫잖아요 최하정이 낫지 문희준보단 예전에 제가 빨간머리하고 다녔 때 참 그 닮았다는 그 얘기가 신경 안쓰면서도 또 신경이 또 쓰여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닮았다고 할 때 있거든 조용히 찾아보잖아 검색해보잖아 그렇다보니 괜찮으면 되게 오오 최하정 칭찬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문희준 완전 그때 빨간머리 하고 나지 않고 세어 머리를 요렇게 데리고 그럴 때가 있었죠 저에 시절이 있었네요 문희준 빵 싸졌어? 그래도 닭발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야 맞아 아 문희준 진짜 이롭겠어요? 그래도 문희준 아는 세대인가봐요? 문희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다. 우리 둘 다 닮았다고요?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순간 정색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운은 비슷할 수 있잖아 에너지랑. 근데 이야기하면 확실히 편해지는. 살 빠진 오영실? 오영실이 나보다 훨씬 더 얄신하죠. 어떻게 친해졌냐고? 우리가 안 지 한 6년 됐나요? 그때 존댓말 쓰시네요. 아 6년 됐니? 어색해라. 6년? 내가 29 정도 됐으니까. 모임에서 만났죠? 진짜 오래됐다.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 모임 이야기하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수련 수련해. 아 또 장갑 끼셨네. 네. 젓가락으로는 저의. 무슨 모임이죠? 저희가 모임 이름이 꽃다발이에요. 왜 꽃다발이냐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한 송이 꽃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다발로 있어서 꽃다발이라고. 네. 아무튼. 그런 성격의 모임. 처음에 의도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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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생활 속에서 좋게 잘 나누자. 이런 의미로. 한 모임이었는데. 모여서 정말 자기 편안한 얘기들 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정말 힐링 모임이었어요. 힐링 모임이죠. 네.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모임 중에. 커플이 탄생했어요. 유일한 남. 유일한 남자는 아니지. 남자가 딱 두 명 있는데. 우리 모임 중에. 그 중에 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것도. 한 분하고 또 한 분과. 곧 결혼을 하신다고 하네요. 축하해. 축하해. 호광성에 축하해. 아 저녁에 술 빡빡 하라고? 닮은 꼴. 어 좀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실히 다. 깨끗하고. 제가 제일 발란한 까진 스타일이에요. 최아정 님 커플이 안 됐어요. 안 됐어. 커플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또 애아빠라서.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 너무 수삼아 떠났네요. 먼 거를 좀 보여줘야 할까요. 지금 몇 분 정도 같이 계세요? PC, 모바일에서 34분. 아까는 50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34분? 두 분도 미혼이세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들이 유부녀세요? 물어보면 저는 무부녀입니다. 이래요. 이런 모습 어색하다고? 왜? 약간 다른가 보다. 언니가 계속 방송했을 때랑 또 내가 왔을 때 언니의 모습이 다른가 보다. 계속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언니가 평소 어땠는지 좀 써주세요. 궁금하네. 뭐 보냐? 뭐 먹지? 비님 오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닭발 양념 레시피 맛있어 보인다고? 맛있어요 진짜. 그렇게 맵지도 않고 오늘 상당히 괜찮네요. 차분한 누나랑 발라라는 누나. 무슨 방인가요? 먹방이에요. 안녕. 뼈 있는 닭발입니다. 뼈가 있어요. 뼈가. 받아보면 적응 안된다고? 그러니까 어제 막 고민상담을 해서 막 울고 막 아파하고 막. 누가 울었어 언니 울었어? 내가 약간 막. 아 진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평소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방송 앞에서는 좀 차분하게 되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카메라만 되면 어떨까. 그거 고민 좀 상담하고 싶어요. 그런가요? 무릎 확 말고. 저녁에다 들어오세요. 닭발. 근데 그 고민은 아니에요. 또 그럴 때도 있고. 조용하게 할 때도. 춘수가 어떻게 되냐고. 전국시대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너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아 진짜. 언니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남 탓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또. 아니 근데 이번에 너 때문에. 평소에 엄청 다큐멘터리 봤대. 진짜? 내가 다큐멘터리 정도는 아닌데. 그 정보를 되게 많이 전해주니까. 그런 느낌 받았을 수 있겠다. 아 깨락깨락님 고민상들 한 번 갔는데. 씹혀서 나갔다. 오늘 저녁에 와요. 내가 해줄게. 응. 그래요. 우리 원희님. WH 원희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알죠? 아 성격이 좋아서 여자친구들이 많을 거 같다고? 친구들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교양 프로 보는 거 같아. 농담은 다큐 스타일이래. 야 정말. 알았어 안 할게요. 아 그거 기억하고 싶어. 뭐.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전국시대에요. 사람 웃기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 흔히는 게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웃긴 줄 아는데. 센스 있는. 진짜 웃기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후루룩 지나가요. 자기는 그냥 그 말하고 지나가는데. 그 자체가 너무 웃긴. 네. 추천한 줄 이렇게 짤게요. 한 번씩 해주세요. 웃음 코드라고 맞아? 다행이야. 그런 분들도 계중이 계셔. 음. 네.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한다. 일단 저녁에 집에 가서 퇴근할 때. 여러분들 많이 웃으실걸요? 하하하하. 지금은 비구셨지만. 일단 웃으실 거예요. 빵 터졌어? 아. 다행이도 맞아요? 네. 이거 섞어서 먹어볼래? 이거를 내가 한 번 조제를 해줄게요. 콩나물을 좀 섞고. 자. 국물을 좀 덜어서. 국물하고 콩나물하고. 수저를 좀 치워줘봐요. 네. 수저를 좀 덜어서. 동물 좀 덜어서. 이거를. 아. 이따 운임이 된다. 아. 짭다리 두 개나 끓여 먹었어요? 짭다리. 아. 오늘 저녁에 그래. 비닐약을 껴먹고. 닭발을 써주죠 그래. 자 위에. 네. 내가 차마 너를 입에다 넣어주지 못하겠다 야. 아. 그래? 남자한테도 뭔지 잘하네. 하나도 닭발. 맛있지?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지. 그냥 밥 비벼 먹고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기위에다 올리면 끝나는 거지. 짠짤란짠짠. 맞아. 하나는 너무 적고 두 개는 많아. 그래서 저는 야채 듬뿍 넣어서 먹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 짜파게티. 거의 한 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거의 면 정도 양으로 만들어서 엄청 많이 먹습니다. 아. 오늘 밥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응. 재벌러? 오늘 아점저를 여기서 다 해결해. 날살이냐고요? 나잇살이요. 아까 춘추전국시대 인용한 거예요. 삼겹살이요 이랬어 누가. 이게 전염되는구나.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랬잖아. 너 때문에. 나잇살이 찌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좀 너무. 오늘 밝고 경쾌한 방송을 해보자고 우리하고 그랬잖아. 근데 밝고 경쾌한 게 아니라. 아주. 흥분되는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약간 닭발을 먹으면 사람이 좀 격양되는 그런 건 있어. 매운 걸 먹으면. 뜨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고 매운 걸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막 매우면.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겠죠. 열이 나면 아무래도. 응. 그럼 이쯤에 받게 되지. 왕장님은 서른다섯 개수님은 서른세 살이냐고? 아닌데? 맞아? 너 서른세시야? 뭐야? 봉한이시라고요? 뭐했어? 응 응 응 응. 아유 정신없어. 이렇게 혼자 할 때랑. 어. 혼자 할 때는. 이게 다 커버가 되는데. 또 옆에 내가 있으니까. 어우. 좀 미안하네. 망친 건 아니지도. 아 아니야. 그런 사람 전혀 알아가지고. 눈눈. 내가 네 얼굴 보고. 하는데. 아유. 아유. 벽대상 멘트잖아요. 근데 그게 틀나 난다는 게 참. 우리 엄마 서른여덟. 자꾸 발톱이 너 엄마 서른여덟이라고 이야기할래 나한테? 야 진짜? 음. 서른세 살이면 칠칠맛.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 뭐. 아유. 밤뚝. 밤뚝. 밤뚝 아파. 응. 발톱이도. 고민상담 하다가. 알게 된? 응. 자주 오게 되네. 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라는 말이 지금 왜 이렇게 이제는. 송구하네요 송구에. 아니 송구가 아냐 이제는. 아 저 속에 또 무슨 이야기가 숨어있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유 참. 아유 참. 그래도 맛있네요. 혼자 먹을 때보다 또 둘이 먹으니까 또 맛은 있네요. 응응응. 혼자 먹을 때는 또. 다 못 먹는 경우도 되게 많겠다. 많이 남기죠. 응응. 항상 1인분만 해야지 조금씩 하는데. 이 자체로는 1인분 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상당하면 돼요. 그래서. 돌문어야. 돌문어는. 돌문어는. 그거 손질을 잘 해야 되는데. 뻘에서 그것도 나와야 되고. 그 뭐지. 뻘판이라죠. 그것도 있고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번에 보니까는. 밀가루. 밀가루 여러 번. 막 쭈글쭈글 해야지. 이게 부들부들 해지더라구요. 돌문어는. 음. 돌문어랑 문어랑 어떤 차이야? 글쎄요. 그냥. 볼문어가 더. 두껍고 좀. 작을 거에요. 엄마가 방송하면 맨날 도와줄 거 같다고. 건딩님. 오늘 메뉴는 닭바라구요. 에코타치 세라드. 주먹밥. 콩나물뽕입니다. 나 왼손으로 정말. 어. 초콜릿. 배달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 김에 아까. 저 주셨던. 공장장님한테 내가 리액션도 못했는데. 세페리랑. 리액션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아니. 당신은. 아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하세요. 뒤껴 볼게요. 아직 그건 쑥스럽네요. 이상하게. 별거.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걸로. 따로 뭘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모바일로 볼 수 있으니까. 아까 팬클럽 가입해 주신 분. 나가셨을 거 같긴 해요. 공장장님이 별만 주시고. 네. 제가 따로. 준비한 리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이거 다른 거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름 리액션을. 잘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걸. 음악이 지금 나가고 있네. 여기가 나가고 있어요. 이리 와. 소리가 너무 작죠. 아직 하도 없이 부족한 저의 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돼? 네. 역시 목소리가 좋으니까.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애교가 많지도. 리액션을 잘하지도 않는. 저에게 팬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의 팬임을.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할게요. 처음 가진 그 마음 그대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쉼터가 되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트 월. 이렇게 될 때까지. 고맙습니다. 오늘 별풍을 싸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죄송한데 너무 오그라들어서 오지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감동이네요. 덜덜. 근데 덜덜이 있어. 아. 따로가 이렇게 민망하네. 해펄님도 고맙고. 모든 분들 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내일은. 어머. 잼사장님. 감사합니다. 저의 55번째. 56번째인가요? 좀 멀어가지고. 왜 울고 있어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 감동 감동이다. 아. 저분저분 펜하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캘리그라피도 2시 있거든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좀. 제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전달하고. 진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적금 만개 됐어? 그럼 별풍 받는 거야 누나. 하하하하. 자. 그래. 안녕. 고마워. 끝난 거예요? 아니. 발톱이가 나간다고.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먹었나 봐요. 네. 물이. 타로카드도 보세요. 저기 타로카드 있던데. 저 유니버셜. 유니버셜 타로카드 아니에요? 응. 책 사면 딸려주는 거잖아. 옛날에 샀었는데. 좋은 거였어? 응. 캘리는 독학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배우고. 한 시간인가 배우고. 아. 배불러서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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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배가 덜 고파요. 아니. 덜 고프대. 덜 불러요. 배 불러. 하하. 만두만 하나 먹을까? 응. 만두만 하나 먹고 그냥 끝내야지. 잠 오냐고요? 잠 안 오는데? 잠 와요? 아니요. 잠 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보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낯들어가. 아 그런가. 원래 이러잖아요.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조충 있냐고 그랬는데. 남들이 봤을 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땐. 헉. 어머. 술 안 먹고. 그렇죠. 다들 낯설어 하세요. 왜? 다들 너무 조용하니까. 아 진짜? 어. 그러고 있네요.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낯선 그런. 갑자기 조용해버려. 어. 그래서. 아 이거 다 못 먹다니. 하나. 내가 좀 더 먹어줄까?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먹어. 내가 이따 저녁에 또 못 먹잖아. 집에 싸가려고 그랬어. 아 싸가려고 그랬어. 좀 싸가. 좀 싸가. 만두랑 다 가져가. 아 싸가님도 맛보고 싶다고? 응. 그니까. 아 싸가인데. 안 버리지. 난 또 버리는 걸. 힘들게 진짜. 힘들게 다 만들었는데. 이거 버릴 순 없죠. 버리는 여자 아네 여자. 아 싸가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게요. 나는 그냥 만두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게 김치만두인데. 진짜 맛있어. 아 살라드야. 리코타 치즈 살라드. 주로 반말 많이 해? 어? 아니 반말 난 잘 안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자. 아 이거 샐러드? 샐러드 만든 거예요. 리코타 치즈는 만든 거고. 만두는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산 거예요. 엄청 크죠? 진짜 맛있어. 반게만 먹으세요? 응? 반게만 먹어줘요. 이거 반게? 응.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맛을 좀. 너의 방식대로 표현해 줘봐요. 응? 그런. 연기나 하지말고. 아 연기나 하지말고. 뜨겁지 않은데. 모르겠어. 오늘 이거. 풀. 보이지도 않았네요. 어떤가요? 처음에. 아삭하는. 하지말라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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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따라 약간 뭔가. 식어서 그런가. 무슨 향이 강한데. 이거? 응. 그치. 무슨 향이가. 따뜻할 때 보여서 그런가. 최하정 별명 잘 지었대. 최하정 버전으로. 방송 화면에. 아프리카 최하정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렇어. 최하정과 함께하는. 명상. 왜 명상하게 왜. 명상하게 왜. 콩나물국 먹어. 최하정 안에. 하하하. 아. 치고 받고 싸우. 금지어가 몇개 있어요. 하트 먹는게. 금지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닭가슴살 이런거 쓸 때도 그래도 제목이 안 써져요. 닭가슴살이 가슴이 안 써져요. 건전한.. 너무 과거한.. 따로따로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떡을 하나 싸먹어야 돼. 그럼 닭발 마지막으로 하나 먹을까? 맛있어. 내일 먹으면 한 번 더 졸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닭발이 또 식으면 맛이 약간 변하지.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돼. 아니야. 근데 약간 더 식은 게 더 맛있다. 나는 지금 그런데. 살짝인 게? 지금이 더 맛있는데? 닭찌찌? 닭찌찌 셀렛은 너무 그렇다. 더 이상해. 바나나 뭐 엉큼해. 닭 가슴살. 그래도 맛있네. 다행입니다. 아우. 갯수 왔는데 맛없으면 어떡할까 진짜. 상당히 걱정했는데. 맛이 있어서. 지금 초토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치? 방송한 지 몇 시간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 회장님 온 줄 알았지. 깜짝 놀랬네. 무슨 회장님? 네. 방송에 팬클럽 중에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47분 됐나? 먹방 시작한 지 47분 된대요. 약간 요리 빼고. 먹방 시작한 지 48분 됐나? 먹방 시작한 지 48분 됐나?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내가 녹화를 따로 하니까요. 아 재섭다니 전자님. 재섭다니 전... 재섭다니... 진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재섭... 눈이 좋으시다고요? 그냥 재섭다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누구? 재섭다니 진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재수 없다니 진자 이거 아니야? 아 재섭다니 진자. 센스 있네. 재섭다니. 뭐 센스야? 재섭다니. 재섭다니 진짜. 이거야. 그거를 재섭다니 진자. 진짜 센스 있네. 나는...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어 몰랐어. 대단한데? 아 진짜... 아 재수 없나? 아 내가 재수 없다고? 롤라 만당님? 오 진짜? 그래요. 사람마다 재수 있을 수도 있고 재수 없을 수도 있고. 운이 없었어요. 지금 살면서. 엔테로 살면서. 아 갑자기. 왜 이런 모드야. 지금 나체 안돼. 안돼 안돼. 후식 방송 한번 가야겠네요. 후식 방송 있어요? 참하시면. 아 롤라 님 그 말은 아니래.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아 진짜? 아 이기광이라는 bj가 있는데. 아 저격한 거야? 난 깜짝이야. 그래요. 아 너무 화나게 해서? 아 그랬구나. 갑자기 고민 방송 못 들어도. 이거 빼고 이제 타로카드 하는 거야?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농담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고민상담이 들어와서. 농담스네. 되게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bj 좋아하냐고요? 저는. 모르시니까. 그죠? 저는 정. 아니. 저는 미트볼 정. 정말 bj를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거 필요해야 돼요. 저는. 아 누구 좋아하지? 별로 크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열정님. 열정님 방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좀 차분한 방송 저도 좀 좋아하는 거다. 아 열정님.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워. 안녕하세요. 너무 차분하다. 아이. 그냥. 커피 한잔 마실까? 그럼. 그러면 될까요? 네.